이번 역은 신논현, 블루베리디언 호텔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열차를 이어가실 분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타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논현, 블루베리디언 호텔입니다. 신논현, 블루베리디언 호텔입니다. 이메일을 타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어린이 청소년 조사관, 국기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어린이의 젠장, 화면은 우유의 최대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역에서 너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여전히 한국에서 또 한가흥에 가장 잠시 타락합니다. 감사합니다.